도단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를 맡고 있는 김재실 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달은 우리가 보훈의 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6일은 67주년 현충일 행사를 정부에서도 했고 저희도 도단 선생님을 참 생각하고 또 도단 선생님의 애국정신을 받들기 위해서 6월달에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도단 선생님을 생각하는 달로 정해가지고 4번에 걸쳐서 이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김영석 교수님을 우리가 모셨고 다음 주에는 이은선 세종대학교 명예교수 그 다음 주에는 신용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모시고 그 다음 주에는 서종욱 변호사인데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서종욱 변호사를 모시고서 4번에 걸쳐서 강좌를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첫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기억하셨다가 다음번에도 참석해 주시고 또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돼서 우리가 이 방역관계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못 모시고 저희들 강당도 이렇게 조금 띄엄띄엄 앉게 했고요.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유튜브로 강좌를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여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강좌를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 우리가 이렇게 하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 연세가 103살 되시는 분이신데 정말 참 어려운 걸음으로 하셨고 특히 김영석 교수님은 특이한 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직접 뵈신 분입니다. 지금 생존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뵌 분이 없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대전 감옥에서 추록해서 한 2년 동안 평양에 잠깐 머무시는 동안에 그때 한 몇 번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모셨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직접 뵈신 사람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래 살아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직접 뵈신 사람이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도산 선생님을 뵈고서 4, 5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마 마지막 배웠고 또 도산 선생님이 강행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강행도 듣고 또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심각해서 도산 선생님의 생애에 인권업이 되었고 오늘까지 나를 기모해 주신 분 가운데 가장 고마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도산 선생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선생님이 민족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사셨는데 그 시대 분위기 또 그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건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도산 선생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7살 때 평양 성실중학교 3학년을 끝내게 됐습니다. 그때 일본 청독부가 평양에 있는 성실젊은학교, 성실중학교, 수미여자 중학교, 삼순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세 학교를 폐교시켜야겠다.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이 너무 강하고 민족의식이 너무 강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없애야겠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내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세 학교의 교장이 전부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신사청배를 하지 않으니까 신사청배를 안하는 학교를 배결시킨다고 하게 되면 선교사들이 신사청배를 학생들 데리고 하든지 떠나든지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사청배를 하지 않는 학교를 배결시킨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삼성이 그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지도자들 또 평양의 유지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많은 학생들을 일본 교육으로 보낼 수는 없고 또 신사청배를 선교사들은 못 할 테니까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다가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는 평양 성실전문학교에 전두현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장롬이다. 그런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500명이나 된 학생을 일본 교육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교장이 되어서 학생들을 데리고 신사청배를 하더라도 학교를 산지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중교의 교장이 내가 당했다고 그 교장이 되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나는 나 혼자 생각에 신사청배를 하고 또 학교를 다니는 게 옳은가 신사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떠나는 게 옳은가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것은 뭐 신앙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또 두 분 장롬이 신사청배를 거절했다고 해서 정말 모진 고물을 나가고 목사님은 거의 세상을 떠난 위치까지 갔다가 훈련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얘기가 다른데 나갔다가 들어오기자마는 그 목사님은 그 다음에 산정현 교회의 목사님 모두 공산치아교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시대에는 신사청배를 할 수 없이 하고 공산치아에 산정현 교회 목사님을 갔는데 그 교회의 장롬님이 고단 조만식 장롬입니다. 거기 가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생각에 일제시대의 신사청배를 내가 건설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참배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갔는데 공산주의 자라에서는 내가 탈협하면 안 되겠다. 순결을 나가더라도 탈협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산정현 교회에 계시면서 반공운동을 해야죠. 끝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하니까 조만식 장롬이나 교회 장롬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이렇게 되면 김일성 정권이 그대로 두두진 않을 테니까 법에 의해서 사과가고 그건 아닙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산당에서 합니다. 당에서 하게 되면 경찰이고 뭐고리가 없습니다. 당에서 했다 하면 그것도 끝납니다. 그래서 그 장롬들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교회에서도 사님하고 교회 항상 나오신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절대로 밖에 나갈 때 혼자 나가지 못하게 하시라고 혼자 나갔다가 언제 어떻게 살아질지 모르니까 혼자 나가지 않고 꼭 이런 한사람까지 가니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천일 목사님이 교회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두사람이 가고 그랬는데 하루는 전화를 받으시면서 가까운 친구가 어디에서 만나서 함께 상가에 의문을 가자 하고 약속을 하고 해서 목사님이 가까운 데까지 가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상가로 문사를 갈려고 나갔는데 소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약속을 했는데 안 나오셨다 그러니까 전화받고 나가셨다고 말이죠 찾아보니까 없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노리고 있다가 공사당에서 납치해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에 내가 재작년인가요 그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목사님 얘기도 있고 아버님 얘기도 하고 내가 나한테 자세히 들었는데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가서는 없어지고 말해서는 저는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뭐 증가를 했다 하게 되면 그건 법이나 뭐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임천일 목사님은 공산지하에서 종족이 입혀지고 사모님이 여우가 계시다가 세상 딸하고 아들님은 목사가 되고 다른 분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얘기는 돌아와서 신사천배를 하고 학교를 2년 더 계속 할까 아니면 신사천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를 떠날까 고민하다가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고생하시고 아버지 친구가 된 두 장아님도 가서 고문을 많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신사천배를 그만두어야겠다 아직 안해야겠다 안하면 이제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랑 만나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때 윤동주 시민이 저한테 한 번이었습니다. 윤동주 시민을 만나서 너는 어떡할래 그랬더니 나는 신사천배를 못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만주를 다시 가서 거기 영종학교로 다시 가겠다고 그래서 윤동주는 만주를 다시 갔습니다. 신사천배를 못하겠다고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학교를 그만두어야겠다 신사천배를 안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어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버렸습니다. 학교에 떠나서 1년 동안 가만히 지난보니까 16살인데요. 한 전반 앞이 캄캄하고요.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학교에서 한 20일쯤 떨어진 시골인데요. 학교 교복은 먼저 있고 자전거를 통학을 했습니다.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평양실도서관에 가서 9시부터 5시까지 책도 읽고 환자 공부하다가 5시가 되면 학교 끝나는 시간이니까 또 집에 돌아오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이렇게 보면 내 친구들은 다 학교 다르는데 나는 못같이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고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17살에 학교 떠났을 텐데요. 10월 초쯤 됐을 겁니다. 아마 처음 가올 때요. 한번 토요일에 집에 있는데 토요일 오후에 집에 있는데 내 삼촌이 찾아왔어요. 와서 아버지한테 형님 오늘 저녁에 도서 안창호 선생님이 오십니다. 바로 우리 앞촌에서 주무시게 됐는데 저녁에 학교 교무실에 동네 어른분들이 모여가지고 도서 선생님 말씀을 듣게 했으니까 오시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때는 비밀입니다. 달려놓으면 경찰에서 왔다갔다 잡아가고 그러니까 전부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님이 뭐라고 하니 내가 갈게 그러니까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잘 마쳤거든요. 형성이 넌 손하나 넌서 말씀 듣고 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소식을 알고 학교 교무실에 가서 저녁 시간입니다. 도서 안 선생님이 말씀을 좀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한 시간 넘게 교회 일주일인데 대부분 장원님들이죠. 장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나도 거기에서 이제 도서 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문화기관에 내일 주일 예배에는 목사님이 선교를 하시지 않고 도서 안 선생님께서 선교를 하시게 됐다고 하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도서 안 선생님이 오전 10시쯤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180명쯤 모이는 15선 이렇게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 저희들도 많이 온 거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줄 알았는데 도서 안 선생님이 오셨다 한 소식 들으니까 다 같은 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 안 선생님 그때 선경은 형부서에 계셨거든요. 오시고 그저 앞에 오셨다 하니까 우리 동네 분들도 모이고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제가 그때 두 번째 도서 안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도 못 가고 고민하고 믿을 때 설경을 들었는데 그때 도서 안 선생님은 애국신과 기독교에 살아낸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설교를 두욱 들으면서 정말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외부하니 그때까지 교회에 가서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학교에서도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들었지 목사님 아름다운 설교를 보일 조만식 선생님만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 안 선생님의 설교를 두고 나니까 목사들이 하시는 설교와 여러가지가 다르습니다. 말이 다르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문에 제 인생에 한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나는 교회에서 자랐고 또 교회에서는 항상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나도 허락이 되면 신학자가 되거나 목사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서 안 선생의 설교를 가만 듣고 나니까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도서 안 선생의 설교다. 그것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후회적으로 생각을 정리해 보았는데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이 크면 크게 받아들인 거고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작게 받아들인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보다는 도서 안 선생의 마음의 그릇이 크니까 더 큰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 무슨 차이가 있는가 목사님은 교회라고 하는 그릇에서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크지 않았지만 도서 안 선생님은 신앙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받아들였으니까 차원이 다르구나 말이죠. 그게 아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자꾸 읽어보고 읽어보고 하니까 두 번째 그걸 재찬을 느끼게 되는 게 불구하니 조금 기독교적인 말씀만 들어서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한번도 교회 걱정하신 일이 없습니다. 큰 교회가 된다. 복받는 교회가 된다. 좋은 교회 교회 걱정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했지 교회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신앙을 받아들일 때 교회를 위해서 받아들이고 도상선생은 신앙을 받아들일 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받아들이니까 정말 신앙을 보호가 이것은 민족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도 도상선생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더 주름의 뜻이 아닌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서 조금씩 철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교리가 신앙입니다. 교리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을 교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교리라고 하는 건 개명과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명과 율법은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민구하니 아 도상선생님은 교회에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지 교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도상선생 같은 분을 민구하니 민족과 국가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권선하는 걸 기독교로 받아들였지 교회에는 좀 그 일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큰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인원학 철학 공부를 하고 또 목사가 된다 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교육자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택해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내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인 일이기 때문에 후회되지 않는데 그런 변화를 주신 분이 바로 도상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다시 학교로 가야겠단 말이죠. 그래서 1년 동안 학교를 떠났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건 이제 그 당시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1년 동안 말없이 잡혀온 선행 것도 아니고 말없이 학교를 떠났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어떻게 생각해 놓고 하니 윤동주 시인하고 김용석 학생하고 둘은 신사천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를 떠났다. 그래서 학교가 인정을 하고 있었거죠. 내가 할 수 없어서 이제 1년 약하고서 4학년 되면서 학교를 찾아가면서 학교에서 받을 수 되는가 아니면 학교를 떠났으니까 다시 못 온다 아니면 아주 접근하다보는 것 같이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층층대를 올라가서 교무술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김윤기 선생님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쓱 지나가다가 나를 보시더니 형석이는 학교에 왔구나 학교에 오려고 한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줬던 겁니다 아 올 때 갈 때 기다렸다 그런데 담아닌 선생님도 아닌데 형석이 너 학교에 왔구나 어디서 올라가라고 알죠 그런데 거기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나 직접 데리고 가지고 너 학교 다시 갈려고 하지 그랬더니 나 따라와 다 데려다니면서 수정하면서 학교초부터 너 학교 오는 거다 그런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선생님들이 어머니가 안을 멀리 보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행복같이 즐겁게 받아들여 그 1년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선생님도 나를 사랑해주셨고 나도 또 어머니끼리 다시 돌아올 같아서 했는데 이제 제일 처음 걸린게 민구안이 학교초에는 신사청배를 가야 합니다 거제 일제시대 할 수 없이 되니까요 신사청배를 학기가 봄학교 시작되는데 가게 되는데 나도 할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쭉 대회를 해가지고 신구가 앞에까지 갔습니다 가면 교장선생님이 제일 앞에 서고 고용페이지에 선생님들이 쭉 서고 학생들이 방 따라서 종행으로 서게 되니까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옆에 서고 그럽니다 신사청배를 다르게 아니고요 체육선생님이 체력 하고요 체력 하는 겁니다 90도 절을 경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끝납니다 간다라니까 그건 끝납니다 내가 좀 피가 잤기 때문에 앞자리 이사인데요 체육선생님이 자격하더니 격례 해서 교장선생님이 격례하고 바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선생님이 돌아와서 갈수록 앞에서 우리 교장선생님 보니까 앞에 섰다가 돌아가시는데 그때 그 주름살린 얼굴에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우리 교장선생님이 당시는 안 가도 되지만 우리 500명 학생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하셨구나 말이죠 그 눈물을 보고 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민족국가가 독립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말이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1년동안 행복하게 지난데요 그래서 일본 청도부가 이 학교를 없이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폐교시켰습니다 폐교시켰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쫓겨나고 일본 선생이 오게 되고 학생들도 민족주의 학생들도 많이 쫓겨나게 되고 1년동안 일본 제3중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일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학교는 일본 학생 반하고 한국 학생 반하고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중학교 는 일본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고요 우리 안교육 선생님라는 평양고고는 제2중학교가 됐는데 그건 한국 학생들만 다니고요 제3중학교는 여기는 일본 학생 하고 한국 학생 하고 섞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가 막 피곤하니까 완전히 신전지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학교 안에 들어와서 일본만 안 쓰고 한국만 쓰게 되면 종료됩니다 일주일 정학이고요 한 달 정학이고요 세 번 들키게 되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 들어와서는 일본물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 일본 전생들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저 그 기분이 뭐 나를 사랑해 주시던 어머니는 쫓겨나시고 계모가 와서 학대받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도 활절하지 않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게 뭐 볼만 대는지 뺨을 만드는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는 재패 가지고 가서는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요 얻어맞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민족주의 학교에서 잘하지 않았냐 교회 다니지 않느냐 그건 그때 그때가 이부도 머리라고 하는 말을 써서 좀 이상하게 들렸는데요 충실학교 때 있었던 일본 선생이 세 분인데 두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일본 선생이 이제 새로 온 선생들한테 우리 학생들의 승부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나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 하니 1년 동안 학교를 쉬고서 왔으니까 이 민족주의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이 경계죠 이 학생의 사상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재패 가서 분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그런 아픔을 겪은 것이 잘 됐다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이제 이유 없이 교부실로 끌어가면 선생님들 다 있는 데서 뺨도 얻어맞고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술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들어와서 그날 들어오기가 좀 어색하니까요 화장실에 가서 걸을 수 보면 아들 뼈 맞은 자리가 남아있고 이제 그래서 그래서 교술로 들어오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오늘 누가 누가 잡혀갔구나 마저 누가 잡혀가서 얻어맞고 그랬더니 그랬구나 그래서 1년동안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1년동안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교육자가 되게 되면 절대로 이런 교육은 안한다 이건 교육이 아니고 사람을 인간 대우해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본인받는 거니까 아니라 지금도 그때 봤더니 1년동안 많은 교육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 눈물을 흘러시던 조상릉 선생님 생각을 쭉 하게 되고 끝났는데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4학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 1년식으로 돌아왔을 때가 1938년입니다 38년인데요 그 3월 10일이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평양에 무슨 국가적인 행사가 있어서 학생들이 행렬해서 운동장에 모이러 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때는 삼촌이 되지 않고 숭실학교 4학년 때니까요 학생들 대견해서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그 기념행사에 가기 위해서 가는데 옆에서 돌려온 거리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무언가 들어봤더니 옆에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 도산 선생이 세상 떠났다고 하죠 그러나 행진하다가 도산 선생이 세상 떠났다고 하니까 30일일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나니까 몇 달 전에만 해도 우리 고향에 오셔서 우리들한테 설교해 주셨는데 너무 빨리 가셨구나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한 가지가 온 거 아니 내 삼촌이 뭐라고 온 거 아니 도산 선생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지금은 내 건강상태로 가속광이 돼서 나와있다고 자유롭지 못하게 나와있는데 이제 다시 가게 되면 만약에 다시 가게 되면 얼마나 오래 건강을 유지할지 잘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형사에 가게 되면 음식을 내가 골라 먹는 것도 아니고 자유가 내게 있는 것도 아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내 삼촌이 내 아버지하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당신 건강은 괜찮았는데 우리가 배웠긴 괜찮았는데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좀 이상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 삼촌이 하는 얘기는 뭔 거 아니 일본 사람들이 혹시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살해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아마 도서함 선생님도 아주 베스트 같아요 그런데 가속방은 됐어도 제가 배웠을 때는 괜찮은 거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행진에 가는 동안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선생님이 돌아가셨구나 맞아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왜 그런지 행진에 걸어가는데 그때 눈물도 나고 말이죠 돌아가셨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는 게 인구하니 교회에서 설교를 다 하고 점심 식사를 이제 갔을 때는 하시고서 거기서 아마 우리 미술을 따지면 한 20리 조금 넘습니다 산장까지 대보산 산장에 와서 이제 시국에서 이제 20리가 조금 넘을 겁니다 걸어서 우리 고향까지 오셨고 또 걸어서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장로 길까지 이제 한 7, 8 거의 1km 가까이 됐는데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이 이제 성교를 위해서 큰일까지 가치고 또 도서함 선생님도 가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런지 선생님 가시는데 아주 좀 따라가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들 어른들이 가는 데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동네 밖에 가까이까지 쭉 오시다가 이렇게 쭉 내리다 그랬더니 그게 기완집이 하나 있어요 기완집을 쭉 그랬더니 옆에 있는 홍장 형님 보고 물어봐요 시골에서 저만큼 기완집을 가지고 소도 입고 그렇게 하려면 어느정도 농사를 지고 되느냐 말이죠 어느정도 생활가정이면 그만큼 되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장로님이 설명해 드려요 저자가 얼마 농사를 짓고 가족이 얼마 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해드려요 그러니까 도선생님이 쭉 그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언제쯤 되면 저런 가정이 마흘보다 절반쯤만 생겼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건 내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인상이 남아서 몇 해 전에 충청도 지방점 쭉 달리고 돌아와서 도선생님 동생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들러서 좋은 작을 씁니다 선생님 이제는 마음 놓으세요 아 제가 여기 들러서 충청도 쭉 다 다녀 보니까 이제는 다 잘 삽니다 다 잘 삽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나보다도 더 잘 살게 된 테니까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그 아주 좋은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뜩 차 있어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애국심이 뭐다 하는 걸 그때 이제 강하게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제일 좋은 생각나는 게 누구하니 몇 개만 더 계셨으면 해방까지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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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을 보고 가셨는데 그 생각을 누구나 가진다면 저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하고 제가 2년 동안 공산국가에서 산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동생 전쟁이 북쪽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공산주의 사회에 사셨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마 내가 사는 것과 똑같은 생각일 거다 그런데 공산 지하 일제 때보다도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가 도사 선생님이 2년 동안 북한에 사는 것 같은 것을 경험했으면 더 마음 아파 더 고통을 느끼셨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법 보고 가셨지만 북한에서 해방을 마주한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 가시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다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사장님이 살아가셔서 나보고 얘기하고 그러다 하면 내 생각이 맞다 북한은 일제 때 보다 더 잘못된 사회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릴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요 동호산 선생님이 일제시대를 살고 지금까지 북한 공산 절약까지 고치고서 우리와 같이 사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을까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인도의 마지막 감디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존중하는 분이 마호토마 간디를 잡은 고맙게 생각 하고요 정말 인도만 아니고 인류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마호토마 간디의 생일을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평범한 얘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영화가 2시간 또 4시간 계속 할 영화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록을 4시간 동안 계속하게 만들었다면 총 성격이 다르게 돼요 그런데 그 영화가 이제 미국 하고 우리나라도 왔으니까 그러겠습니다만 미국산을 많이 먹고 그랬는데요 간대선생이 영화가 다 끝나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간대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화장 을 해서 시술이 가능 되지 않아서요 그 인단생활을 뿌립니다 뿌리면서 영화번 마지막에 물고하니 간대선생이 남겨놓은 말씀을 이제 그 마지막으로 남겨놓는데 모든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이 남고 온갖 폭력은 사라지고 사랑이 남는다고 그게 간대선생의 세계입니다 아마 동산선생도 좀 더 오래 살아계셨다고 해도 정직해지자 진실해지자 거짓없는 삶을 살아보자 그리고 폭력을 만폭할 것은 언제나 죄악이니까 그것은 안된다 아마 그 뜻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먼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미국 LA에 가시게 되면요 그 가까운 곳에 리버사이드 시티 라고 하는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크지 않은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가게 되면 백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시청 앞에 귀족한 구역같이 강남같이 좀 더 멀리 공원이 쭉 있는데요 동상이 세 개가 있습니다 앤 앞에는 흑인 지도자룸 셋이다가 암탈락한 마을 진룰떡 흰 목사의 동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누구 동상에 누구하니 우리 도산 안착오 선생님의 동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갔을 때는 계획만 세우고 동상에는 없었는데 지금 동상이 생겼습니다 인도에 마하트만 간디 선생의 동상입니다 저는 여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가봅니다만 거기에 갈 때마다 두 번 가는데요 갈 때마다 외국안에 참 미국사람들이 흑인 흑인 지도자인 마하트만 긴 목사가 동상에 있고 한국사람은 도산 선생의 동상에 있고 미국사람도 아니고 서양사람도 인도의 강제 선생의 동상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는 가게 되면 뭘 느끼는 거 하니 이 세 분은 북경을 소홀하고 역사를 소홀해서 온 인류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다 거기에 우리 동상 선생들도 존중을 받을만한 지도자로서 그게 남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술교로부터 킹 목사는 여러분도 아시는대로 목사가 되고요 교회를 일으키라고 하는 동안에 불구하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책임은 물받고 있는 흑인들이 인간내원을 받는 운동이다 그냥 그 운동을 쭉 하고 해서 이제 희생당했죠 총격을 받아서 죽고 그랬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개인의 존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흑인 인권으로 가된 마술교로부터 킹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 다 저 맥댕 다 전기관입니다 정말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왔던 서재가 있는데 내가 갖고 온 건 아니고 우리 박대인 선여사가 갔다 와서 하는 얘기인데 서재 위에 뒤에 글이 있는데 거기에 물고하니 요셉이 얘기하십니다 요셉이 얘기하면 물고하니 저게 꿈쟁이가 온다 죽여보내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요셉이 사랑을 받다가 혼자 사랑을 받던 같은 형제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게 돼요 죽이려고 우물에까지 잡아놓았다가 유다라고 하는 그 형이 어떤 거 아니 그네도 내 동생인데 아버지는 갖고 어머니만 다른 동생인데 이렇게 죽일 수 없으니까 차라리 노예를 팔아버리자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서 우물에 들어가 있는 동생을 꺼내가지고 장사꾼한테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요셉이 애교매가서 종리되신거죠 그래서 가족들과 친척을 다 구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때 요셉이 꿈꿀 때마다 월구하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자기한테 와서 고맙다고 생각하더라도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그 꿈쟁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마티누부터 피면 언제까지 내가 흑인을 위해서 운동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거다 내 자유를 살 못할 거다 하는 거 알았으니까 그 예금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도삼선생이 왜 그렇게 동사에 생겼냐면 도삼선생이 이제 내가 우리가 우리 전문교육 후진 사회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깨달을 거 있고 배워볼 거 있어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거든요 건너가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의탁할 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불구하니 우리 오렌지 노멀들입니다 오렌지 노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오렌지 노멀에서는 하루에 몇 사람 식단에다가 일시키건 일기고 죽은 또 보내고 또 죽은 보내고 그걸 한다 그래서 도삼선생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어떤 농장소가 있는데 나도 거기 가서 일해야겠다 해서 오렌지 노멀에 가서 이제 노동을 한다 하는 집 가서 일교가 일하는데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농장소가 아시아사람은 별로 소원길이 없다가 젊은이가 와서 일하겠다 보니까 괜찮을까 잘 일할 수 있을까 보고 있다가 와서 일해보라고 마죠 그래서 도산을 내리고 일해보니까 아주 믿을만하고요 자기 일같이 열심히 하고요 아주 모범적입니다 그래서 농장소가 돌아다니면서 뭐라 이러고 하니 우리집에 아시아에서 온 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렇게 정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같이 일한다고 하죠 아주 약히 살아나버렸어요 거기서 생활이 안정되니까 오렌지 노멀에 떠난 거예요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와서 농장에서 일한 젊은이가 몇십 년이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다 앉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하고 그 농장주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 정신을 살려야겠다 말이죠 기억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동참을 세우는 분들도 고마워버리고요 도산 선생님이 이름 없이 거기 가서 얼마나 모험을 보여줬어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들 그러면 그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것을 기름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농장은 깐비선생이 때문에 여러분이 다 잘랐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혹시 여행을 하시게 되면 역국에 가죠 런던에 가죠 런던에 가면 북핵의사당이 있습니다 북핵의사당 옆에 빈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영국사람으로서 영국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만든 사람들을 동참을 몇사람 세웠습니다 영국의 지도자 그랬죠 그런데 몇 해 전에 영국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간디선생 동상으로 여긴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신민지였던 간디선생의 동상이 진곡에 생겼습니다 그건 내가 심리에다 나오고 그러니까 한 번에 가면 다시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인류 역사에 정말 위대한 뜻을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상얘게 될 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역의 차이도 없고 인정의 차이도 없고 역사의 희망을 보여준 분이다 그 세 사람 가운데 우리 도상선생도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제가 도상선생을 만나서 오늘까지 선생님이 우리 역사를 쭉 보셨으면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정직해야겠다 진직해야겠다 진직해야겠다 그게 너무 권신이 많고 순활방법이 많고 정치된 위력을 가지고 안을 순활방법을 다 써버리고 말이요 이건 희망이 없다 말이요 이건 희망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에 가보셨다면 뭐라 북한에는 완전히 없어진 거에 불구하니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면서 없어진 거에 정신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는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것도 없습니다 제일 큰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 다 아시는 일입니다만 저는 직접 취업했으니까 말씀을 드렸죠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죠 반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 해방을 맞이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9월 초순입니다 동료 어른들이 나한테 와서 오늘 앞동네 성주가 그동안 시베리아 만주 쪽에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 집에서 손님 대접을 하고 조반을 같이 몽댄인데 가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랬냐고 저도 가겠다고 그 당시 손님을 대접하게 되면 조반을 대접하는 됩니다 일찍시간에 갔습니다 만주영대 뒷마을이죠 거기에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잘하는 김성주의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삼촌도 있고요 또 김성주의 동생들은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인연이 있으니까 이제 나로 간 겁니다 거기 갔는데 이제 김성주가 왔어요 초등학교는 내 선배가 되고요 그때 내가 수분을 다 살리고 김성주 나보다 8년입니다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저반은 다 먹고서 동네 자문어른들이 좋습니까 이따가 누가 김성주 보고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망도 되고 독립하게 되면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어야겠는데 그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성주 때문에 그 아침 모임이 있었으니까요 그 성주가 앉았다가 문턱이 나라를 모르는 거 아니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게 되면 첫째가 친일파 숙정이고 두 번째가 모든 국토를 빼앗아서 나라가 가진다고 개인 소유를 얻고 나라가 가진다고 셋째는 사장과 지주를 다 추방하고 모든 공장에 나라가 흡수하고 모든 지주나 이런 사람들을 다 숙정한다고 그거를 첫째 둘째 셋째 여섯 가지 얘기하는데 꼭 초등학교 학생이 숙제를 받았다가 애호듯이 애호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성주가 공사당으로 됐구나 공사당으로 그러니까 당에서 하는 순서를 그대로 얘기하는구나 공사당으로 됐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해지였습니다 해지면서 한 3주간도 안될 것 같다 한 3주간 정도 10월 3일 입니다 10월 3일인데 동네 어른들이 두사람이 나 만나더니 김정훈을 평양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회를 하는데 보러 가자고 가죠 그래요 내가 집에 있고 싶으니까 다녀오시라고 오시면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 그분들은 가고 난 또 아무리 심리가 되니까 안 가버렸습니다 저녁에 그분들이 오더니 나보고 김선생 가슴 참 좋았을 뻔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는 김일성 장군을 보러 갔는데 김일성 장군은 아니고 우리 동네 성주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성주 너무 젊어서 가봤더니 성주야 내가 좀 의심스러워서 가까이까지 가봤었는데 성주야 그래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주가 만주에 가서 동네 분 비슷하게 다니거든요 일본 군대들하고 군대들하고 경찰들하고 싸우고 가는데 거기에 대원이 됐을 거다 하니 한 걸 내가 그날 느꼈는데 성주가 아니고 성인 김선을 돌아왔구나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련 군부에서 시트콥 장군이 어떻게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을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게 김성주가 우리가 기다리는 50대 후반쯤 돼서 김일성 장군이 됐을까 하고 나도 걱정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삼팔손이 맥히지 않았어요 삼팔손이 이렇게 맥히고 나니까 서울에서 무슨 소식이 오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따만큼 소식이 오게 되면 제일 관심이 꼬는 소식이 뭐이고 아니 누가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게 되면 나라를 이끌어갈까 어떤 지도자가 나올까 그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평양 거리에 가보게 되면 벽보가 많이 여겨저겨 붙는데 무슨 벽보가 제일 많은냐 하면 이제 독립하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게 되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누군가 소재필 이승환 김구 김일성 안재홍 이런 사람 이렇게 다섯 번째 사람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고 네 사람은 애국수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재풀 이승만 김구는 다 서울로 간 사람이고 김일성 장군만은 평양으로 올 사람입니다 평양에 왔다가 이제 서울로 가서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평양 사람들은 김일성 장군은 영광 사람일 거고 50대 후반쯤 되는 김일성 장군이라고 안내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벌써 국제공산당에서 사는 거니까요 김 손수 보고서 네가 김일성 내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북한 정권을 맡아 가지고서 우리 하려는 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북한 정부의 출발인데 출련부터 거짓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또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6.25가 나니까 지금 곧 6.25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6.25전쟁 났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날은 2.25입니다 2.25인데 나도 오후 2시에 우리 학생들하고 성격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항공제에 나왔습니다 질퉁서 살려나보니까 광항공제에 전부 방송이 모인구 하니 전쟁이 났으니까 군인들은 전부 온 부대를 돌아가라고 장교들 빨리 온 부대를 돌아가는 거죠 그 방송이 서울에서 자꾸 방송에서 휴가나왔던 군인들이 돌아가고 진희반들이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 군인들이 오고 진희반들이 오고 왔는가 시군이 대통령의 신무실에 있는 국방부가 있죠. 그 뒤에 가게 되면 육군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육군회관을 육군에서 장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낙성식을 한다 하면서 유리오 전쟁 나는 토요일 저녁에 전군에 나가 있는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까지 다 낙성식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생긴 자들만한 장군들이 다 용산 육군에만 지금 청와대회관 하는 장관에서 대통령의 신무실에 모이면서 군인들이 또 사령대회에 휴가를 줬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이니까 오늘과 내일은 전부 고향에 갔다 오고 휴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책임자 장군들이 다녀오고 왔죠. 밤새깐 파티 열어가지고 축가파티였고 술 마셨죠. 그리고 군인들은 전부 휴가 맡아 가지고 왔죠. 전쟁은 갑자기 터졌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김석원 장군이 하도 답답하니까 삼천리라고 하는 작품에 그때 우리가 했다며 자기도 지식의 가운데라니까 맞죠. 그렇게 우리가 철없었다고 말이죠. 이승만 정권이 그렇게 책임을 섰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걱정하는 것은요. 안보 문제만큼은 확실해야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안에 전쟁이 났는데 모든 장군들이 다 육군 해관이 와서 밤새깐 술 마시고 파티 열고 군인들이 휴가주고 전쟁을 그렇게 맞이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그럼 김일성은 북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탈링하고 협력해 가지고 두 주인 동림은 우리 부산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육군이 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뭔가요. 내가 2년 동안 살아서 하는데요. 북한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김정은이 뭐라고 하든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에는 다 믿었는데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요. 그러니 우리 문 대통령도 김정은이 만나보고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에 진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진실이 누구만 가지고 있는가. 김정은만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스타링만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워택도그 가지고 있는지 지금 신진평만을 알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게 진실이니까 진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살고 나니까 모여서 들고 하는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정의이고 너희가 아는 건 군이고 모든 정의편선이 정권과 더불어만 있습니다. 그걸 내가 보고 있으니까요. 이 다음번에 자유가 없어지고 마지막에 인간애까지 없어지면 북한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 순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애가 사라진다 하면 좀 이상하죠. 아 이상한데요. 최근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개 안 됐습니다. 서울자역사회학과에 사회학 교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나도 잘 아는 사람이고요. 30년 동안 다 만나기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공산당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가면 나도 30년 동안 만나고 오면 뭐 이러고 하니 절대로 우리 현 정부 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북한 납부 되는 얘기도 안 합니다. 언제나 가만히 보면 나는 정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정치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는 사람을 사는데 그 사람이 공산당원들인 것이 중앙정보공에서 지금 국정원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국정원에서 알게 됐다고 한 것은 어떻게 공산당원들이 통해서 알았는지 그 사람한테 당해서 뭐랬고 하니 잡히기 전에 중국으로 도망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왔다가 거기서 잡히들 갔습니다. 그게 모르는 거 아니 그 교수의 부인도 내 남편이 남녀당원이라고 모릅니다. 딸들도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원일 거다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완전히 인간이 갖다가 없어진 사회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자랐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태어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믿은 건 이거 아니 이 다음에 없어지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사람이 살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도산 선생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하겠네요. 북한하고 노예 정부를 하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냐. 지금 정직한 게 어디 있냐고 하죠. 우리 문 대통령은 내 정직한 게 믿고 싶었는데 취임사 했던 거 하고 끝났을 때 하고 결과 보니까 완전히 다랐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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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을 얘기했는데 왼쪽은 지금 완전히 돌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선 통합이라고 얘기하고 싸움은 누가 시켰는가 우리 적권이 시킨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보태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론 통합까지 갈려고 하다가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는 방법하고 우리가 가는 방법하고 자꾸 가까워지게 되면 이건 안 되죠.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 그리겠지만 주변 사람들 가만 보게 되면 북한하고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 노선이 중국하고 비슷해져야 되겠다. 그래야 통일이 되겠다. 그 방향을 제기하지 않는가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발언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 바꾸는 거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걱정하다가요.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돌아가게 되겠는데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택하는 정치 노선은 무엇인가 첫째는 진실입니다. 거짓은 역량완전입니다. 우리 도상 선생이 말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적들에도 거짓만 하지 말자. 아무런 어려운 것들에도 거짓만 하지 말자. 진실사유. 그래서 도상 선생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 문구하니 거짓도 없이 진실하게.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도상 선생을 돌아가려고 하는 게 문구하니 그거는 기독교 정신의 자신분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 자유는 도상 선생의 자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여기 사무실에 앉았다가 잠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게 도상 선생의 유명한 말씀이고 하니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그겁니다. 거기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익을 내 있는 것이다. 정치 목적을 내 있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도상 선생의 정신을 가만히고 저거고 얘기하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원구하니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모든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거니까 도망하는 사람이 인간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정이다. 그겁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도상 선생의 마지막 설교를 제가 들었다고 했는데 마지막 설교의 말씀 일관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원수 없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역사와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원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도상 선생의 말씀은 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정직하게 산다. 진실을 시작하자. 마지막까지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민족이 국가가 되고 그것이 전 세계가 되는 데까지 우리의 간디를 멀리 읽다. 그 책입니다. 그럼 그 말씀 바로 한 사람이 누군가 간디입니다. 간디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은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상 선생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어려운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평생을 사시면서도 가장 높은 우리 민족 국가와 희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꿈을 가지자. 나이 들었다고 해서 꿈을 보낸 사람은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 보고 얘기 안 된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 학교에 있는 승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내 동창 한발에서 윤동주가 나왔다고 나도 존중하고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도 가장 연세대학교를 대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윤동주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우리 유명한 작가인 황선생입니다. 황순원 선생님입니다. 지금 남양중가에 거의 가게 되면 기념관이 크게 읽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 아들입니다. 중학교 당부가 선대고요. 그다음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소아과 의사교통에 가장 존중받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일단 그분은 홍창희 박사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에도 무슨 얘기하게 되면 남의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의사가 되겠다 하는 친구도 있어도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 하는 건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때 많은 어른 애들이 병이 들어서 죽는 걸 보고서 말이죠. 남의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되어서 저렇게 불쌍하게 죽는 애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여튼 백세 갔다 되었는데 말이죠. 지금도 소아과 교통의사 가운데 제일 존중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뿐 전 전국의 교육자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뿐 그건 누가 주었는가 기독교가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는 뭐 이거 하니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실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도산 선생의 뿐인 씨가 우리들에게 남고 또 그 열매가 또 우리가 남겨져서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지고 새출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산 선생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도산 선생을 하다 한지 벌려 끝나는 게 아니고 도산 선생님의 정신을 출발점으로 해서부터 이제부터 나가야 합니다. 도산 정신을 실천하고 그 도산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길은 이제부터 앞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마 기념사업에서도 이런 모형부 가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도산 선생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제일 어려운 때 사신분이고 제일 어려운 때 사신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국가에 가장 희망을 안겨주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도산 선생을 마음속에 기르기 때문에 동무하는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고 그 뜻을 보여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닌가 전 지금도 도산 선생 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때 오셨던 그 말씀 그리고 몇 달 후에 내가 행진하고 있을 때 도산 선생이 세상 떠났다고 할 때 받았던 충격 신사참배를 가서 우리 조장 선생님이 흘리실 눈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그걸 저는 이렇게 나누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도산 정신을 다시 한 번 생기는데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렸는데 너야 이미 늙겠는데 그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 동물하고 다르게 민구하니 항상 새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르십니다. 전 지금 뭐 여러 만화 듣습니다만 지금도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생각을 항상 세워집니다. 그게 아닌 건 아닌데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대선이 좀 더 정직해져야지 우리가 믿을 수 없으면 어떡하냐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중요한 책임을 가지시고요. 도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밀접과 우리 국가의 장래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책임을 물려받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새출발을 해 주시면 오늘의 모임도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희망도 생기고요. 아직도 하늘이 많이 나와있다고 하는 것들을 비키고요. 그래서 좀 좋은 시간들은 함께 가져주시고 오늘도 우리 도산 선생의 마음을 조용히 안고 돌아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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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